한국의 식생활 문화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어학뿐만 아니라 식생활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약식동원, 오미오색의 생각을 바탕으로 먹는 것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고자 균형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길러졌다고 합니다. 동양철학에는 항상 음양과 오행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생로병사 역시 그 영향을 받는다고 강하게 믿어왔습니다. 그렇기에 동양의학에서는 약제 역시 음양과 오행을 따지고 그것을 환자의 병세에 따라 처방하는 경험론적 의술이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수술과 같은 외과적 의술도 있었는데 효를 으뜸으로 하는 유교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조선왕조 시대에는 신체발부 수지부모 사상에 의해 외과적 의료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로 인하여 외과적 의료행위는 침, 뜸, 부항과 같이 매우 간접적이거나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외과가 없어진 곳에 약식동원 사상이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는 아프지 않도록 잘 먹는 것이고 둘째는 아픈 것을 낚기 위해 잘 먹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약식동원 사상이 있는 중국과 일본에 비하여 한식에서 유난히 약식동원 사상이 더 드러나는 것은 그 이유였습니다. 한편 조선시대 공중에는 임금의 식사전에 음식에 독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항상 자신이 먼저 한 숟가락씩 먹어본 후 이상이 없으면 왕에게 올렸다는 기록은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또 금수저, 은수저는 독이 들어있으면 검게 변하기 때문에 사용했다는 기록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오미오색이란 단맛, 신맛, 쓴맛, 짠맛, 감칠맛, 그리고 파랑, 빨강, 노랑, 흰색, 검정의 색채를 이용한 식단을 만드는 것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에서는 약선이라고 부릅니다. 그 대표가 비빔밥, 김밥이에요. 야채를 많이 이용하여 안에 넣는 재료를 바꾸는 것만으로 외용도 맛도 즐길 수 있는 영양 밸런스가 뛰어난 영양만점의 식사입니다. 또한 흔히 한국 요리에서 사용하는 양념 역시 한자어 약념에서 유래한 것으로 맛과 간을 보다라는 의미의 약과 조미료라는 뜻의 념이 합쳐진 말입니다. 맛과 간을 좋게 하는 행위를 약을 짓다고 부르던 것이고 맛과 간을 좋게 하는 조미료를 약념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한국의 신토불이라는 그 땅에서 채취한 재료는 그 땅의 조리법으로 먹는 것이 가장 몸에 좋다는 생각은 일본의 지산지소와 같습니다. 채소를 많이 섭취하고 균형 잡힌 식사가 건강한 몸을 만든다는 관점에서도 한국의 식생활이 현대의 유기농 트렌드에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한국 요리를 너무 좋아하게 되었고 더욱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말을 더 공부하여 한국에 직접 가서 한국 요리를 먹고 싶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